중국의 찌리아 선수입니다. 15살, 키 154, 42kg입니다. 지금 제2부학도 들어왔습니다. 약간 작지에서 수술하셨죠? 15살의 지금 이런 기량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상당히 올림픽에서도 유망한 선수가 있나요? 네, 그래서 체격이라든가 체력에 대해서 선수들은 아주 훈련을 잘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2차 연기 시작하겠습니다. 1차 시기의 점수가 9.60이 나왔습니다. 2차 시기입니다. 약간 비틀어서 앞서 돌아오기. 흐뭇이 한 일 했는데요. 난이도에서는 좀 떨어지는 연기인 것 같아요. 자신있게 처음에 동작을 하고 두 번째 동작에서는 좀 약한 그런 난이도의 종목을 했습니다. 실수는 없었습니다만 난이도가 높은 것을 실시해보는 것이 더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? 네, 유리하지만 마지막 착지 때 크게 실수를 할 경우에는 점수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선수들은 안전성 있는 그런 연기를 하게 되죠. 한 번 비틀어 돌아 내리기도 했군요. 착지는 아주 좋았습니다. 네, 고마워요.